아, 해년마다 겨울철에는 부추전은 상상도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부추를 비닐으로 덮었다가 아침에는 또 열어놓고 밤에는 또 덮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부추가 싱싱하게 그대로 자라서 지금 부추를 뜯어가지고 부침개를 하고 있어요. 부추, 토마토 부침개 둘 다 아주 건강에 좋죠. 기력이 없을 때 요새 이제 봄농사하면서 기력이 없어지고 밥맛도 입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뭐 매실 액기스를 먹어도 기운이 없고 고기를 구워도 튀겨도 맛이 없고 민어를 먹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부추를 먹었을 때는 기운이 난 것이 생각나서 노지에 있는 부추를 베어다가 지금 토마토, 숙성시킨 토마토를 저번 추수, 11월달에 추수한 파란 토마토를 실내 주니까 이렇게 입어가지고 딱 이렇게 덮어서 얹어서 이렇게 지금 부침개를 부추고 있는 중이에요. 아, 영양이 좋고 맛도 좋은 그런 부침개가 되네요.